네, 다음은 SK와이번스와 두산베어스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스카시 홈런 2개를 기록한 SK는 두산을 5대4로 누르며 전날 당했던 패배를 되갚았는데요. 두산 선발 리퍼트는 어제 많이 부진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두산에서 올 시즌 에이스의 위력을 선보였어야 하는 건데 어제 스카스에게 홈런 2방을 허용하면서 앞으로 이 선수에게 딜레마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들 정도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오늘 각각 선발 투수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 선발 투수는 두산에서는 노경 선수가 나오고 그리고 SK에서는 김광연 선수가 등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정둥영 기자는 오늘 경기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오늘 두산의 선발로 등판하는 노경은 선수는 이미 지난 시즌에도 시즌 초반에는 그다지 좋은 페이스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후반에 또 굉장히 좋은 페이스를 보이면서 이제 10승을 어쨌든 달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도 지금 시즌 초반이라 그런지 그다지 좋은 피칭을 선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LG와 기아를 만나서 각각 6실점과 4실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시즌도 조금 경기를 많이 소화하면서 자신의 본연의 페이스를 찾을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서서 SK의 김광연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어깨 부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못 보였거든요. 하지만 올 시즌은 지금 페이스가 초반부터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첫 경기였던 넥센과의 경기에서는 4실점을 하면서 약간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또 그 다음 경기였던 한화와의 경기에서는 6개의 삼진에다가 그리고 무실점을 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 SK에서 그런 에이스의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두상과의 최근 6경기 성적을 보면 방어율이 2.08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천적으로서의 모습도 오늘 기대한다면 SK로서는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선발 투수 진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경기는 SK가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등용 기자와 함께하는 오늘의 프로야구 쪽집계 전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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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